지미 키즈 아슬아슬 동물원 소풍 2 됐어 난 난쟁이들이랑 놀러 갈 거야 그래 이거거든 동사고라도 어머 큰일 났네 누가 좀 도와줘요 꼬마가 왜 저기 꼬마야 오랑이 엄마 괜찮아 이쪽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와봐 백설공주 꼬마야 이걸 잡고 올라와 제발 공주 누나들 고마워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 아까 내가 심했지 미안해 아냐 나도 미안해 남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멜빵 반바지를 입은 7살 남자아이를 발견하신 분은 즉시 미아보호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야호 가자 여기서 잠깐 동물원 안전수칙 1 동물원에선 꼭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녀요 2 동물들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지 않아요 3 동물 우리 안에 손을 넣거나 들어가지 않아요 4 새치기는 안 돼요 5 동물들에게 돌이나 쓰레기를 던지지 않아요 안전수칙을 지키면 두 배로 즐거운 동물원 소풍 꼭 기억해요 우리 내일 또 올까? 응 좋아 아 내일은 제발 동물원에서 길 잃은 꼬맹이가 없기를 하하하하 뭐? 공주들이 또 온다고? 하하하하 내가 또 나서야겠군 아 이제 그만 좀 해 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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